청정수가 아니라 청정수라고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민을 무시하거나 우롱하지 마십시오. 내년 예산이 발표됐는데 R&D 예산 축소뿐만이 아니라 청년 관련 예산들도 대폭 삭간됐습니다. 오늘 아침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드디어 0.7 이하로 0.6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청년 예산은 증액하고 서민지원 예산 확충해야 되는데 건전 재정 노래를 부르면서 어려울 때 더 지출해야 될 정부 재정을 더 줄이고 있습니다. 경제 재정에 무능해서 또는 무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전문가들한테 최소한의 정보라도 얻어서 국가정책을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경제도 망치고 국민의 고통을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렸다는데 문제는 객관적으로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다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정부, 당국, 대통령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악순환이 계속된다라는 뜻입니다. 생산, 소비 이런 게 줄어들면 투자가 줄어들고 하면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겁니다. 경제의 3주체인 기업, 가계, 정부 중에 기업과 가계의 지출이 줄어들고 침체되면 정부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제 흐름을 유지하고 되살리는 게 정부 재정이 하는 일입니다. 어째 이렇게 반대로만 합니까? 반대로만 한다고 잘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에, 부쿠시마와 관련 예산이 8200억 정도 편성되는 모양인데 차라리 이런 돈 모아서 일본에 주고 일본에 고체화해서, 고용화해서 보관하라 라고 요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비용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돈이 아까워서 해양 투기를 결정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차라리 내줄게 그게 우리 피해를 더 줄이는 길이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민 피해, 수상관된 종사자 이 많은 피해들에 대해서 과연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요구한다고 또 반대로 끝까지 버텨볼 것입니까? 결국은 또 상당한 지원 비용이 필요할 텐데 그 비용들의 극히 일부만 해도 일본에 보관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은 그리고 정부 여당은 민생을 중심으로,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지금처럼 정략적인 목적으로 자신이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공산당으로 몰고 다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 명심하고 예산 편성부터 국정기조부터 대폭 전환하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박광훈 원내대표의 발언이